정보통신 실무 챕터 네번째, 구내통신 공사품질관리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입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 정보통신 시스템의 가용성을 나타내는 MTBF, MTTR, MTTF의 용어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MTTF 같은 경우에는 Mean Time to Failure, 직역하면 평균 고장시간 이런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따지게 되면 평균 사용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 처음 시스템을 설치하고 처음 고장이 날 때까지의 가동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보게 되면 처음 사용하고 처음 고장이 날 때까지의 이 시간을 MTTF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이 시간은 길수록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당연하겠죠.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고 고장날 때까지 긴 시간 고장 안나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신뢰성 높은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MTBF입니다. Mean Time Between Failure, 평균 고장 간격이라고 하는데 고장이 나고, 그 다음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의 그 시간 간격입니다. 결국 이거는 길수록 좋은 거죠. 고장이 더 안나고 오래 사용하는 거니까 길수록 좋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에서 다음 고장까지의 평균 시간으로 정의를 하고 이게 길수록 좋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은 가용률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길수록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MTTR, Mean Time To Repair, 평균 수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당연히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면 이 제품을 과연 도입해야 될까? 도입할 때 어떤 고려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Mean Down Time이라고 해서 평균 정지 시간으로 되고 평균 정지 시간의 경우에는 고장, 진단, 수리 등의 정지된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합한 그런 시간이 되겠고 MTTD, Mean Time To Diagnose의 경우에는 평균 진단 시간, 고장이 나고 그 고장이 어떤 고장인지를 진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MTTD는 고장이 나고 이 고장이 어떤 고장인지 진단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Mean Time To Repair, 수리 시간, 이걸 두 개를 합치면 MDT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의들은 시스템을 구축할 때 성능 지표, 가용성, 가용률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MTBF 플러스 MTTR 분의 MTBF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 가용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MTBF, MTTR, MTTF의 용어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명칭을 써주고 평균 고장 시간, 설치 후 고장에서 고장까지의 평균 시간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MTTR, Mean Time To Repair, 평균 수리 시간, 고장이 나고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수리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Mean Time To Failure, 평균 고장 시간, 직역은 그런데 평균 사용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펙트럼 분석기의 주요 특징 세 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쓰면 되겠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파수 측상에서 주파수 범위,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기는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스펙트럼 분석기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시간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풀이의 트랜스폰, 풀이의 트랜스폰을 거쳐서 거치게 되면 이 신호가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든 아니면 또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딱 단일 주파수만 있다는 거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그리는 것은 중심 주파수로부터 상하위 주파수가 더 있다, 하츠팍대의 주파수가 더 있다는 분포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분석기의 경우에는 이 시간 영역의 신호를 풀이의 트랜스폰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어떤 특징 기능은 현대 무선통신에서 변조, 신호의 변조 방식을 해석하는 필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폭 분석을 통해서 풀이의 트랜스폰을 통해서 이 주파수 대역폭, 어떤 얼만큼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해석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전력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측은 주파수 범위, 오른쪽은 신호 레벨, 전력에 대한 신호 레벨이 되기 때문에 이 레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력 신호의 세기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AM, FM 등 P변조 신호의 에너지 분포, 그리고 잡음의 주파수 분석, 신호의 고조주파 성분 등을 적성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장비가 스펙트럼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조 해석의 필수적인 장비다. 세 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변조 신호의 변조 방식 주파수 대역폭 분석 등을 위해 필수 장비다. 주파수 전력 특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장비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공동구를 설치할 때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통신공동구를 설치할 때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 다섯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절 부대설비에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급배수 설비, 그리고 환기 설비, 전원 설비, 조명 설비, 중앙 통제 설비, 방제 설비, 상황 표지판, 그 밖의 설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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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여덟 가지의 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암기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섯 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조명, 배수, 소방, 환기, 접지 한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한다거나 해서 이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의 수행 형태,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유지보수의 수행 형태 세 가지를 명단히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을 하고 중공을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보통 유지보수 사업은 먼저 하자보수의 경우에는 구축 사업자가 1, 2년간 정상 시스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하자보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유지보수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지보수를 수행할 때는 예방정비라든가 사후정비, 예지정비 이런 형태의 세 가지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지정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비의 노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예비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예방정비라고 합니다. 사전에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정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정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났을 때 구성요소를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일 그러니까 예방정비는 고장나기 전 그 다음에 사후정비는 고장난 이후에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지정비는 무엇이냐. 예지정비는 설비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모두 주기작업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예지정비 전에 정비작업의 시행여부를 실제로 예견해보는, 예측해보는, 장애를 예측해보는 그런 정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예방정비, 사후정비, 예지정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대상, 군의 정보통신설비를 네 가지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지보수 대상인 것과 군의 정보통신설비가 무엇인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군의 통신설로설비에는 이런 군의 간선계,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동단자음, 층단자음 이런 것들이 있고 방송공동수신설비, 그리고 지능형 네트워크설비, 홈네트워크설비, 그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광방송설비 이런 것들이 모두 유지보수 대상설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보통신설비 네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군의 통신설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지능형 네트워크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광방송설비 이렇게 최소 네 가지 네 가지 이상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점검주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점검 방법을 쓰라고 했습니다. 유지보수, 앞서 설명드렸죠. 점검주기라고 하면 얼마마다 점검을 할 건가 세 가지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주기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게 되면 정보통신설비의 원활한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점검합니다. 그래서 월간 할 거냐, 분기 할 거냐, 연간 할 거냐 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되겠죠. 연간은 1년에 한 번, 12개월 그렇게 되고 월간은 매월 그렇게 되는 거겠죠. 또는 어떤 사업에서 1일 점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1일 점검은 일반적으로 간단히 간단히 확인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관련 규정에서는 월간, 분기, 연간 점검 이렇게 세 가지로 문의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점검 주기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점검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월간 1개월마다 하는, 그 다음에 분기 3개월마다 연간 12개월에, 1년에 한 번 하는 게 되겠죠. 보통 월간 점검은 조금 더 가볍습니다. 가볍고 연간 점검은 어떤 구조물이나 변화가 별로 없는,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여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지 전극의 시공 방법으로써 일반 접지, 일반 접지 봉을 이용한 접지 방식, 그 다음에 메시, 망상 접지, 동팡 접지, 화학저감제 접지 등이 있는데 다음 설명은 위 시공 방식 중 어떤 시공 방식을 설명한 것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시공 전체 지역을 1m 깊이 위에 설계된 면적으로 구덩이를 판다고 했습니다. 면적으로 넓게, 그 다음에 나동선을 정해진 간격으로 그물 형태로 보설한다. 그물,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또 그물 모양의 각 연결점을 압착 슬리브, 혹은 접합, 압착 슬리브로 접합, 또는 발열 용접으로 접속, 여러 개 접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접속, 접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접지 도선을 연결하여 인출한다. 여기서 인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 지역 전체를 메우고 마무리한다. 전체를 메우게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접지 방식을 보게 되면 접지 동봉의 경우에는 땅에 이렇게 접지 동봉을 박아서 하는 가장 저렴한 시공 방식입니다.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연접해서 이제 받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동선의 경우에는 저감제를 뿌립니다. 나동선을 이렇게 설치하고 저감제를 뿌려서 약 70cm 정도 이렇게 밑으로 묶게 됩니다. 토질이 양호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 망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동선을 설치하고 여기를 이제 용접 또는 결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자형으로 접속하고 저감제를 도포한다. 그리고 건물 철탑 같은 건물은 이제 넓은 어떤 넓은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낮은 접지값 요구시에 사용한다. 그래서 한 군데 어떤 접지 동봉을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박는 것 보다가는 넓은 곳에 이렇게 격자형태로 설치하게 되면 아주 우수한 접지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타식의 경우에는 표면층을 50cm 터파기 한 후에 특수 접지 봉을 땅속으로 이제 메서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접지 동봉식하고 비슷은 하지만 일부 더 깊은 깊이 심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깊이 접지 동봉을 박는다는 부분에서 좀 다르고 보통은 주변에 접지 저감제를 좀 도포해서 접지 동봉 방식보다는 좀 더 우수한 접지값을 얻어낼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지 봉, 챔 로드 방식의 경우에는 그림에서처럼 깊게 파서 여기에 화학적지 봉을 박고 저감제를 도포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지판 방식은 여기서 판이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넓게 굴짝을 해서 여기에다가 접지판을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접지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접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제시된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은 메시, 망상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접지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의 접지 시스템의 보압, 꾸압, 저압, 홍심용, 보안용, 필회용 접지를 공통으로 연결하는 접지 방식이다. 장비 간 전이차 발생을 방지한다. 접지 시공 비면에서 경제적이지만 접지의 문제 발생 시 전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이 접지 방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먼저 접지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 통합 접지의 경우에는 특고압, 고압저압과 필회, 통신용 이거를 모두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접지 방식이 통합 접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 접지 방식의 경우에는 고압, 저압, 통신용 이격거리를 확보해서 모두 독립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독립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접지입니다. 공통 접지의 경우에는 특고압과 고압, 저압은 모아서 통합 접지 형태로 물론 이제 좀 다릅니다.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아서 접지를 하고 필회용과 통신용은 별도로 접지하는 방식이 공통 접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 접지와 공통 접지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통합이라는 말은 필회와 통신용이 모두 합쳐진 것을 말하고 공통 접지는 이 전력 시설 공통된 것끼리 접지한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접지 방식만 잘 구분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접지 방식은 특고압, 고압, 저압 전력 접지는 통합하고 나머지는 분리하는 접지를 말한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접지 방식은 통합 접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접지의 개념입니다. 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전력 설비와 낙래 설비,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충격 전류를 전류를 대지 방식을 통한 접지가 되겠네요. 통한 사고 방지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대지의 전위를 무엇으로 하고 통신 설비와 대지 간의 전위 차를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 대지의 접지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보게 되면 접지 설비라는 건 정보통신 설비를 보호하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접지 설비를 해서 대지로 어떤 충격 전류가 발생했을 때 대지로 방출하기 위한 그런 설비가 됩니다. 또는 낙래가 발생했을 때 대지로 방출하기 위한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력 설비와 낙래 설비,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충격 전류의 대지 방출 대지 방출을 통한 사고 방지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전위 차를 이 설비와 이 대지 간의 이 전위 차 전위 차를 등전이 시키거나 또는 영전위로 만들고 통신 설비와 대지 간의 전위 차를 영으로 만들기 위해 대지의 접지 케이블을 연결한다 라는 게 이 접지 설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지의 전위를 영 또는 등전위라고 써도 가능하겠습니다. 등전위로 하고 통신 설비와 대지 간의 전위 차를 영전위로 전위가 없는 영전위로 만들기 위해 대지의 접지 케이블을 연결한다. 따라서 영 또는 등전위 이번에는 영전위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4번 문외통신 공사품질관리 부분에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공사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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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품질관리